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즉 이 세상은 유의법, 유의법은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유의 행으로서 유의 조작해가지고 조작을 행위로 일으켜서 그렇게 업으로서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에 딱 등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야가 아니라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때만 세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저기 시내 시장을 나가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내 인생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들이 서서 지나가다가 뭐 자기네들끼리 농담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구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과 내가 부딪혔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즉 나와 인연을 맺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마음을 애착과 집착을 일으켜서 내가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유의 행위입니다 유의 조작하는 거거든요 즉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딱 만나, 접촉했어요 만나고 나서 수,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애, 그 사람을 애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취, 유, 그렇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집착심을 딱 일으키면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창조됩니다 유, 있는 것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 노사가 펼쳐져요 즉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그렇게 그 사람과 사랑이 잘 되든 잘못 되든 노병사, 즉 생주, 이멸, 성주, 개공 생노병사라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사랑이 잘 되다가 혹은 주춘주춘거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 헤어진단 말이죠 그게 생노병사입니다 이렇게 유생노사라는 있음, 실제감, 실제감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있게 한 겁니다 내 인생에 이 불교 법문을 알고리즘으로 이 법문이 내 인생에 딱 등장했다 그러더라도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은 왜 자꾸 이 귀찮게 스님 서법이 자꾸 뜨는 거야 하고 관심 없이 스쳐지나 버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딴 것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괴로운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어떤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어떤 제목이 등장했다든지 그럴 때 우연치 않게 보다가 나중에 인연이 돼서 열심히 본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이처럼 그냥 알고리즘으로 뜬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또 영향력 있게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 하나 대충 보고 나면 뭐 그냥 영향력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침 그때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간절했고 이 괴로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겠죠 그러면 이 영상 하나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상으로 자리 잡고 심지어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 공부구나 라고 발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불교, 설법 이런 거는 인생에 전혀 없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종교에 빠질 줄이야 내가 불교 공부를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뭔가 괴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만들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유의행을 가지고 유의업을 짓게 되면 유의법이라는 법은 존재해요 조작된 세계, 그게 유의법입니다 조작된 세상, 내가 만든,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세상이 나에게 연기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펼쳐지죠 괴로움이라는 것도 함께 연기합니다 그게 유의조작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 보니까 유의업을 짓고 유의업의 결과인 업보를 받게 되는 혹업고라고 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유의조작해서 그걸 진짜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따라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업을 또 짓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또 업을 짓게 되고 그래서 혹업고라고 해서 혹은 미혹, 어리석음이고요 업이라는 것은 내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행위 신업, 구업, 의업으로 만들어낸 행위들 수많은 행위들을 얘기하고 고는 그 행위에 따른 결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길게 얘기하면 12연기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유의조작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유의 행으로 유의 업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게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만들어진 유의의 세상입니다 유의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국토는 이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즉 유의법, 유의 행과는 달리 무의,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다 무의 행 즉 우리가 불국토에 가게 되면 즉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마음을 깨달아 진실을,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다 하더라도 유의 행일 때는 내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내가 만들어낸 현실에 대해서 그걸 진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이 몸도 있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유의 행위죠 유의법이고 내가 나를 조작해 낸 거예요 나라는 아상을 조작해 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 아상, 거짓된 상, 모양, 이미지일 뿐입니다 세상도 법상 세상이라는 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의조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노연하게 되면 행은 다 해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지만 무의행이 된다 하되 한 바가 없이 행한다 즉, 이걸 쉽게 말하면 집착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A라는 대학을 안 가면 절대 안 돼 진급을 안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돈을 이만큼 반드시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했고 나는 병에 걸리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만든 허망한 착각의 세계라는 걸 아니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대체처럼 A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분별망상 속삭임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떨어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게 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될 건데 나중에 가서 뭐래 먹고 살지? 이런 온갖 고민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고민 분별망상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위행을 하는 사람은 이게 다 꿈인 줄 알아요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인연이 내가 공부하는 인연이니까 이 시험 준비하는 인연이니까 최선을 다해 그 인연을 준비합니다 공부해요 그런데 속삭임이 없어요 마음, 목소리가 없어요 고통의 목소리 착하지 않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죄악 온갖 분별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공부합니다 오직 공부만 합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공부니까 공부한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분별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하니까 어때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무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과는 달리 깨닫고 나면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삶의 열망이 없어질 것이다 열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위행을 하게 되면 온갖 속삭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100% 몰입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어떤 스님은 100% 삶을 연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 순간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끝달리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순간순간만을 살아요 완전 연소하면서 매 순간 온전히 100% 삽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분별망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오로지 순수히 공부만 하는 사람이 무위행으로서 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도 더 잘하고 성취도 더 잘하고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에너지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불국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위로서 한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집착 없이 한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순간순간을 그냥 완전 연소하면서 분별망상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매 순간 이 무위법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유의조작으로 뭔가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죠 나도 세상도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위의 어떤 존재 존재 아닌 존재 있지만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허망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은 곧 무하를 뜻합니다 나도 무하고 세상도 공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투철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과도하게 고집하는 게 없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이끄는 대로 법이 이끄는 대로 진리가 이끄는 대로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게 망상이에요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나는 본래 태어난 바가 없어요 우유행으로서 본다면 내가 유의 조작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남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분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라는 허망한 망상 착각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야 라는 망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위행을 하고 살게 되면 나라는 게 본래 없고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난데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겼을 때만 죽음이 생기죠 그 죽음이 사라져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게 된다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불국토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불국토라고 표현을 해서 불국토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이 깨닫고 나면 지금 이 마음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삶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지금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